네, 수요일 브리핑 사업을 함께 하겠습니다. 보통 투자자들에게는 휴일이나 주말은 불확실함이죠. 오늘 국내 증시는 또 한 번에 우리가 쉬는 동안 있었던 이슈들을 어떻게 소화해낼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일본과 중국, 아시아 증시 흐름이 굉장히 급변하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민당 선거 총재 그 결과 발표 이후에 일본 증시가 급락했었죠. 월요일에 급락이 나왔었고 어제는 2%의 반등, 니케이 보여줬었고요. 중국 증시는 너무 좋습니다. 경기 부양책 그리고 줄줄이 발표가 되는 지준율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의 카드들로 정책에 대한 신뢰를 키워가고 있는 아시아 증시, 그 안에서 중국 증시인데요. 먼저 월요일의 마감가부터 살펴보실까요? 반도체 급락과 함께 코스피에 골이 깊었습니다. 2% 하락으로 2,600도 이탈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또한 12시경에는 한 반등, V자 반등까지 그려가나 싶었는데 이내 반락하면서 1.3% 하락, 760선에서 장 닫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이어집니다. 9개월여 만에 1,300원대로의 진입을 알리면서 6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찍었고요. 오늘도 이번 주에도 지속적으로 1,300원 초반선에서 계속해서 그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시바 총재 당선 후에 긴축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본 증시가 월요일에는 4%의 급락이 보였었죠.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이어간다면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져간다라는 부분에서 증시 급락이 나왔었고요. 우리 국내 증시 안에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제닉스가 코스닥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새내기주인데요. 물류 자동화주. 그러니까 로봇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가의 흐름이 장 초반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시장이 받쳐주지 않아서일까요? 공모가 대비해서 15% 웃도는 상승으로 장을 마쳤고요. 네이버도 장 중에는 주가의 흐름이 정말 좋았는데요. 4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주주 환원을 위함이겠죠. 원체 네이버, 국민주인데 카카오와 더불어서 긴 터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네이버는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상승으로 아쉽게도 하락으로 전환이 된 채 마무리된 네이버 올라와 있고요. 해운주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도 장중의 변동성은 정말 컸었고요.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지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항만 관련해서 파업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금 컨테이너를 하나 옮기는데 원래는 한 800만 원 들었는데 이제는 4천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더 비싸줄 거다. 해상 운임 비용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힘들게 잡아놨던 물가까지 뒤흔들리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주는데요. STX 그린로지스가 대장으로 움직이죠. 지난 월요일에도 4% 상승 보여줬고요. 그 밖에 페노션과 흥화해온 HMM 시세 나오다가 좀 발락이 되기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건설주도 올라와 있는데요. DYD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신세계 건설, 이마트가 공개 매수 나선다, 자진 상장 폐지 추진하겠다라는 소식 속에 강하게 시세에 분출이 됐습니다. 13%, 산부토건도 3%. DYD 우크라이나 재건주이지만 간밤에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에 한 미사일 200방을 날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보복 조치 나섰다라는 부분인데요. 오늘 아마 유가 관련주, 그러니까 중동 테마 관련주들의 들썩임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의주시하셔서 시장 안에서 대응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이어서 반도체주 나와 있습니다. 시장의 급락, 그 주인공. 계속해서 하락으로 견인을 해 갔었던 삼성전자. 결국에 4%의 하락, SK하이닉스 5%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맥커리에서 지금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절반가량 낮췄다고 하죠. 12만 6천원에서 결국에는 6만 4천원까지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골자는 수요 둔화였는데요. 오늘장에서 반도체주 어떤 대응이 맞을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10월의 일정을 준비해봤습니다. 10월 1일까지 지나갔죠. 그리고 수요일 오늘부터 보셔야 되겠는데요. 미국의 부통령 후보 TV토론회가 잠시 후 10시부터 열립니다.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TV토론회여서요. 이번에도 또 어떠한 이야기가 오갈지 시장 안에서 정책 테마주로 불리게 되는 종목군단 어떤 쪽에서 탄생을 할지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내일 우리 시장엔 반영이 될 겁니다. 테슬라의 3분기 차량 인도량 발표가 있는데요. 지금 테슬라 관련해서 기대감 속에 2차전지 달려주고 있죠. 그리고 목요일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진짜 지금 파월이 이야기하듯이 경기가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연착륙을 향해 좀 가고 있는 지표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또 한 번의 변수가 나올지 금요일에 고용 데이터까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실게요. 2차전지에 대한 시각 어떻게 봐야 될까요? 테슬라 3분기 인도량 발표를 앞두고 2차전지의 흐름이 양호합니다. 진짜 웨드부시에서 말을 하듯 좋은 실적이 뽐내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요. 하반기 들어와서 테슬라 주가가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하반기의 주인공은 테슬라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주고 있는 시점에서 2차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는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가운데 폭스바겐은 독일의 공장 문을 닫는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관련한 밸류체인 코리아FT 2% 하락 월요일에 보였었고요. 세방전지, 현대차 한 4% 하락으로 장을 닫았습니다. 중국 CATL 화재 소식도 있었죠. 그리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료들 챙겨보셔야 되겠고요. 에코프로 머티는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주고 있습니다. 10일 거래일 연속해서 랠리를 펼치면서 주가 상승 이어지고 있고요. 금양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7%의 급락이었고요. 유상증자 소식, 4,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이었고요. 몽골 광산 회사를 작년 5월에 투자를 했었는데요. 이때 올해 연간 매출액 4,000억 원, 영업이익 1,600억 원을 전망을 했는데요. 27일에 공시가 나왔는데 예상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그 전망치에 한참 밑도는 숫자가 보여졌고요. 매출액이 66억 원, 영업이익이 13억 원. 영업이익만 따졌을 때는 기존 예상 대비해서 100분의 1 수준까지 좀 내려가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가의 하방 한 벽 굉장히 컸었고요. 증권가에서는 여러 가지 리포트들 나와주고 있는데요. 월요일에 나왔던 리포트, 에코프로 비엠 목표 주가 25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 NH의 리포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IBK 투자증권은 2차 전지 기업 3분기 실적 계속해서 좀 부진 이어갈 거다라는 분석. 4분기 또한 불확실한 구간에 놓여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2차 전지까지 반도체에 이어서 점검 받아볼게요.